41번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해외의 각 지역의 우리 민족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통 만주에서는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령, 노령, 연해주, 미주, 중국, 상해, 또 요즘엔 최근에 멕시코 이렇게까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한민국 전국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 나오죠. 이상용 선생이 여기 보면 삼원버, 서간도 지역이 되죠. 서간도 삼원버 지역에 이상용과 이분보다 더 유명하게 자주 나오는 사람이 이회영, 이시영 그러한 형제들. 이들이 신민회 회원들인데 단체로 집단 이주해서 여기에서 단체로는 경학사, 그리고 학교로는 신흥강습소 이게 나중에 무관학교로 계칭이 되죠. 그리고 경학사는 부민단, 이런 것 등으로 또 바뀌게 되고요. 바로 서간도 지역을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나오기 뻔하죠. 학교로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서로군정서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지역의 민족운동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해조신문, 신문하고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데는 바로 연애주 쪽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주에 신한촌이 있는데 노력연애주 쪽에서 1908년 해조신문이 나오고요. 또 그 외에 뭐가 있냐면 권업회라는 단체가 있죠.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권업회, 권업신문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연애주 쪽과 관련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여 외교활동을 펼쳤다. 자, 이건 미주죠. 미국,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우리 독립, 우리 교민들 단체를 합해서 1910년 대한인국민회를 조직을 하고요. 또 밑에 보면 대조선국민국단, 이것도 미주죠. 이것은 하와이에서 박용만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건 다 미주 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독립선언,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이것을 발표해서 3.1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일본이 되겠죠. 일본 동경 유학생, 최팔용, 백관수 이런 학생들이 중심이 된 것이죠. 여기 뭐 안 나왔지만 중국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단, 김규식 등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이근영이 세운, 메리디아 지방이 세운 숭무학교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42번 밑줄군 투쟁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최근 개통된 천사대기로 건너면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이 노동쟁이는 원산촌파업, 소작쟁이는 1923년에 했던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죠. 문제철에 맞서서 1년 동안 투쟁을 했죠. 단식, 아사, 동맹까지 결성을 해서요. 자, 이건 연대기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또 그 외에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연대기를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한국사 해설 강사보다도 연도로 끊임없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에 이거 그냥 계속 보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연도가 외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회사량이 재정이 되다. 회사량 재정은 무단통치 시작하고 관련되어 있죠. 1910년 재정이 돼서 1920년까지 폐지될 때까지 회사의 설립을 일제가 방해하기 위해서 허가지로 한 것이죠. 농강회사, 이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보안회, 아니 국채보상운동이 아니라 황무지 개관운동. 바로 보안회와 보안회가 우리가 직접 농사를, 미간지를 개척해서 개관하겠다. 그래서 농강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고 토지조사업이 실시되었다.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존속을 했고요.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이 되었다. 자, 한번 소작쟁이, 노동쟁이의 그러한 전개과정을 보면요. 원래는 1924년에 같이 사회주의가 개입이 되면서 동맹자가 나오는데 1924년에 조선 노농, 노동자 농민 같이 규합을 해서 총동맹이 1924년에 결성이 되고 1927년에 분리가 됩니다. 노하고 농이 분리가 돼서 따로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27년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항경대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자, 이것은 뭐 조선 말이 되는 것이죠. 1889년 항우경도 관찰사 조병직이 일제에 의한 양국 유출이 너무 심해지니까 방공령이 선포되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연도를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걸 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43번 밑줄그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위안부가 나와있죠. 자, 이 위안부가 이제 나왔는데 자,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가 국가총동법을 적용하여 인적불적사를 시찰하던 시기에 바로 일제총동원 체제가 되는 것이죠. 1938년 4월에 재정이 돼서 뭐, 해방 때까지 이제 존속을 했겠죠.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황국, 신미나 천황, 폐하 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신적, 의뢰적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걸 강요하게 되냐면 뭐, 신사참별하든지 그 다음에 황국, 신민의 서사 맹세문을 암송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창시개명 등을 이제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수탈이 있겠죠. 인적, 물적 수탈에는 이제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뭐, 지연병 형식을 빙자한 여러가지 징병과 관련된 그러한 조치들 뭐, 육군 특별, 뭐, 지원병이라든지 뭐, 학도 지원병 이런 것 등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적인 수탈이는 이제 공출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뭐, 미곡 공출도 있고 금속 공출, 쇠붙이 이런 것도 다 교회 종, 냄비 이런 거 다 뜯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 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죠. 태양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자, 이것은 헌병경찰이 이제 중심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191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태형령이죠. 조선태형령 조선에게만 적용이 되는 악질적인 법이 이 시기에 존재하였습니다. 나머지 뭐, 신사참배, 황국신민의 서사, 학도병, 뭐, 공출, 노크루수저 뭐, 이런 것 등등 총동원 체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44번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오케 고른 것은 자, 이 선언문은 상하이에서 신규식, 신추호, 조선왕 등 14인의 명령으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세상을 담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상해에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과거 한 번 나왔긴 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3점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그 임시정부라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이제 결성이 되었는데 임시정부 수립 이후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임시정부가 있었으면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나오겠지 무슨 대동단결 선언 뭐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뭐 쉽게 풀 수가 있죠. 임시정부는 3.1운동 바로 직후에 생겼으니까 정답은 가번이고요. 이게 1917년 7월에 상해에서 이제 발표된 것인데 자, 이것은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그 한일병합 이후에 여기 보면 융위황제라는 건 순종이죠. 산보로 포기한 경순년 이게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죠. 자, 이때는 황자권 소멸의 때가 되고 민권의 발생이요. 이것은 구한국 최후의 날은 또한 신한국의 최초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체를 이제 표방을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공화정체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먼저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동단결 이제 선언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이제 그 항일 과정에서 이제 이제 과연 이제 새로운 한국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 되느냐 민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대한제국의 재건이 되는 것이냐 대한제국이냐 대한민국이냐 뭐 이런 갈등이 있겠는데 자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 해외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제 당시 이제 중국에서 신해양명이 먼저 일어났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 상해 지역에 뭐 신규식이라든지 여러 신체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화정체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이제 복벽주의라고 그러죠. 이것을 뭐 추가하는 세력들도 있을 거예요. 또 상해라든지 뭐 노령 연예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공화정 쪽으로 나가는데 이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바로 이 대동단결 선언으로 이제 힘을 모아서 예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공화정체의 그러한 그러한 새로운 국가를 이제 드디어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협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917년이니까 뭐 연도를 알면 뭐 바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정답은 1번 가가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얼굴만 봐도 안경 쓰시고 자 지청천 장군이죠. 모자 벗기면 내머리이십니다. 이런 것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 모르더라도 한국광복군 총사령을 역임으로 했고 어 지청천 하면 뭐 한국광복군 총사령하고 꽉 따라다니는 게 그 이전에 활동이었던 한국 독립군을 1930년대 초에 이끌었던 분이시죠. 자 1930년대 초 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작전이 펼쳐지죠. 그 중심이 되는 두 군데가 북만주 쪽에서는 한국 독립군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투도 꼭 구별해서 외우는데 이 한국 독립군은 중국 길림자위군 또는 호루군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토일군 여러가지 명칭으로 써요. 이들과 연합을 해서 다음같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이것이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남만주 서간도 쪽에서 활약했던 사람은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죠. 조선혁명군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영능과 흥경성 전투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문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동양척식주식회사의 1926년 식산은행과 함께 폭탄을 투척한 쾌거를 일으킨 사람은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 열사 대한강국회를 조직하여 친일파 처단 군자금 모집을 했던 사람 박상진 1910년대 비밀결사 형태의 그러한 항일 조직입니다. 다음 대한국민의군과 연합하여 봉호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1920년 봉호동 전투에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되는데 그 외에도 핵심이 되는 부대가 암무라는 사람이 이끄는 대한국민의군과 그 다음에 군무도독부라는 게 있어요. 최진동에 그리고 또 신민단 이런 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봉호동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들 부대는 다시 청산리 제첩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청산리 제첩에는 김자진 장군이 그런 북로군정서가 또 같이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홍범도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민중이 직접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강령인 민중이 직접적 폭력혁명 폭력행위 요인암살 일제 요인암살 일제 착취기간 폭탄 툭척 이런 것들을 하는 이것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1923년에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부탁을 받고 지필해 주었습니다. 46번 다음 설명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오치하는 것은 북이 38도 이나면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근데 미군정장관이니까 미군정시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천자임한 관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민정찰을 대표하는 대소회합이라든가 조선인민공화국 이라든지 조선인민공화국 뇌각 뭐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다. 자 이거는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자 8월 해방 직후에 미군이 바로 도전을 안 했어요. 미군이 미군정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9월 9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1945년 8월 10월 해방 직후 조선 건국동마들 여운형이 조선총독과 교섭을 해서 행정치안권을 이제 위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 그런데 치안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미군정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러자 미군정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빨리 정부 형태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부 형태로 탈법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 인민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인민자가 들어가면 이건 뭐 사회주의 색채니까 당연히 우파 쪽에선 당연히 싫어하고요. 미군정은 당연히 이런 거 인정하지도 않겠죠. 조선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1945년 9월 6일날 이제 이것을 선포를 하고요. 건국준비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또 개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며칠 후 3일 뒤에는 이제 미군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뭐 이런 거 당연히 부인하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표는 이제 미군정이 들어간 들어선 9월 9일 이후가 되겠죠. 그 사실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건국동맹이 결성했다. 이게 아니죠. 아까 말씀했지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기존에 조선건국동맹 여운영이 자신이 조직했던 조선건국동맹을 확대 개편한 것이에요. 이것이 기반이 돼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1946년 10월이고 이제 그 미소공동위원회 이후 이제 질이 멸멸해지면서 타협점이 없으면서 좌우합작에 의한 정부 수립에 김규식과 여운영이 이제 중도 좌우 대력이 이런 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자 이것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이 2차 미소공위가 결렬이 되니까 이 문제를 유엔으로 상장시켰고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한국에서 이 정부 수립은 남북한 인구 비리에 의한 총선거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이를 맞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반민적 행위 특별조선 인구가 출범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죠. 1949년 1월 국회 산하에서 반민특위가 출범했고요. 그 전에 이미 1948년 9월에 반민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안공사가 설립이 되었다. 이것은 1946년 10월에 미 군정이 귀속재산이란 건 전임 조선을 통치했던 조선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여러가지 자산 공장 시설 이런 것 등을 싹 이어받은 것이죠. 신안공사가 설립이 돼서 나중에는 미 군정 거의 끝나갈 무렵에 1948년 3월에 여기서 토지는 농민들에게 일부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된 것은 얼마 안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농지개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 시설 이런 것들은 귀속재산 처리법을 통해서 분배가 되었습니다. 불화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47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국군장애가 위헌으로 선출되었으며 상권을 장악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기인 국가재건 최고 회의 군인들이 입법 기능까지 같이 한다. 이것은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두 차례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바로 5.16 군사정변 때는 국가재건 최고 회의 여기 의장이 이제 바로 박정희였죠. 자 또 하나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령 전국 비상 계엄령 확대를 통해서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다음에 5월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흔히 국복이라고 그러죠. 이걸 설치되고 여기 상임위원장이 전두환으로서 이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결국 정권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나는 음 뭐 통일축제 국민회의가 발족하였다. 대통령 감선제 바로 유신헌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197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1961년에서 1972년 이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박정희 정부 내에서도 유신정부 이전까지 이걸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성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게 1969년에 있었어요. 이거 해당이 되고요. 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1차 석유파동은요. 석유값이 급등하게 되는 것인데 1차나 2차나 다 박정희 정권때 근데 이거는 1973년이고요. 2차는 197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1978년부터니까 좀 오래 갔어요. 1980년까지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에 관한 추가 파병에 대한 급불을 제공하는 미국이 각서 브라운 각서 이게 1966년이고요. 한국군의 현대화 그 다음에 AID 차관은 여러 자본 원조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디귿 되겠네요. 2번이 되겠고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신병자가 실시되었다. 이건 김영삼 정부 때죠. 1993년입니다. 다음 48번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이건 뭐 간선제죠. 만약에 이게 통일주체 국민이었다면 7차 개헌인 유신헌법이 되는데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50헌법에 해당하는 8차 개헌 1980년 10월에 개헌이 되었는데 유신헌법과 좀 유사하지만 간선제라는 건 똑같지만 임기가 달라요. 8차 개헌 때는 임기가 7년이고 중임 연달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신헌법은 임기는 6년이고 연임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고객은 차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헌법이 제정된 시기는 8차 개헌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이 되는 1987년 10월까지 이 사이식의 역사적 사실을 물어보는 거니까 잘 모르더라도 전두환 정부 50시기 이걸 찾으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이 됐다. 자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체제와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긴급조치가 1974년에서 1975년 이때 많이 발포가 되는데 최종 9호가 1975년에 발동이 되었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유신헌법의 유신헌법의 효력이 중단이 되는 것이 긴급조치가 폐지되는 것이 악법이라고 해서 1979년에 박정희 정부가 붕괴되면서 긴급조치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되었다. 이게 1968년 국가가 나서서 교육에 개입한다는 것인데 말이야 좋긴 한데 국민자 들어가고 이런 것은 관제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시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의 그런 업적이죠. 1995년에 전면 시시되었죠.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야구가 6개구나로 출범했다. 자 50의 특징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요. 강경책에 해당하는 채찍은 언론 통폐학 같은 게 있지만 유아책으로는 통행금지 해지라든지 중고생 두발 교복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들의 스포츠 쪽에 많이 프로 그런 스포츠를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등등등 그래서 1982년 처음으로 프로야구가 출범이 되죠. 6개구단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죠. 2007년에 체결이 됐는데 이게 좀 제대로 다시 재협상하자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최종적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체결 자체는 노무현 정부가 맞습니다. 2007년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49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오른 것은 3대 민주화운동 4.19 5.18 6월 민주항쟁인데 민주헌법 헌법쟁치 헌법쟁치 하면 이것은 무조건 6월 민주항쟁이에요. 바로 직선제 이거를 징취하려는 것이죠. 4.19 5.18 이런 것은 당시 당면했던 부정선거라든지 잔혹한 진압 이런 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조직적으로 온 국민이 다 참여하는 것은 6월 민주항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13 호원조치 호원은 현행법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건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현행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내게 되죠.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뭐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신군부가 비상개협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자 이런 것 두 개는 5.18 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는 신군부가 5월 17일 날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다음에 군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행정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허정을 수반하는 과도정보가 수립했다. 이거는 4.19 혁명의 결과이죠.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허정 과도정보가 수립이 돼서 의연내각제 헌법 개정을 이뤄내고요. 다음 조봉왕이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1956년 무소속으로 조봉왕이 출범해서 꽤 선전을 했어요. 자신감을 얻고 진보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승만 정부의 탄압을 얻어서 진보당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봉왕은 전격 채용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0번 밑줄근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는 것은 맨 마지막으로 거의 통일 노력이에요. 3대 정부의 통일 노력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선언 1972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준 정부의 6위로 공단선언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어떤 정부냐 근무기운동 IMF 극복과 관련되어 있는 근무기운동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사정위원회 등등등 IMF의 구제금융을 3년이나 일찍 상한한 사람은 김대중 정부 보이죠? 김대중 정부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이른바 햇볕전쟁 대북포용정책이 이루어져서 엄청난 교류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금강산 관광사업을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물건을 쓴 사람이 정주영 구 현대명예회장인데 소떼 방부 500마리 글고 방부를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남북한이 UN에 동시 동시 가입하였다. 자 노태우 정부의 노력 중에 남북기본합의서하고 같이 또 이때 만든 것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어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앞서서 남북한 UN의 동시 가입이 1991년 8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과 4번은 4번은 노태우 정부이고요. 그 다음에 1차 남북정식자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정식자회담을 기회로 해서 남북 간에 최초로 공동선언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7.4 남북공동선언이에요. 1971년부터 남북정식자회담을 개최를 하고 예비회담이 7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남북정식자회담은 7.4 공동선언이 발표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남북 간에 교류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8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 이상가족 상봉을 처음 실현했다. 이상가족 상봉은 물론 6.15 공동선언의 후속조치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개성공단 건설한다든지 경의선 연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가족 상봉 이걸 정리화시키는 거 이게 6.15 공동선언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가족이 최초로 상봉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가 아니라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 9월에 있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물론 김대중 정부가 6.15 공동선언이 이상가족이 많이 여러 번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된 것은 전두환 정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볕 정책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관광부터 시작을 해서 물고가 트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